아멘 구 마리셀라와 조 세레사 여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리사로서 유페드로 전 소아 세레사를 위해서 고맙습니다. 형제 분의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확장하게 도행하기 위하여 우리 잘못을 전성합시다. 선호하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고맙하오니 생각과 나를 고맙습니다. 제 절은 마음이 지었으며 자절들을 소비하는 말이다. 제타하시오 제타하시오 전의 금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보니 평생 공정이신 성모 나리라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들어주시오소. 선호하신 하나님의 노하가 전한 허욱한 호흡입니다. 선호하신 하나님의 노하가 전한 허욱한 호흡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삶의 하늘에 난해도 노하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하가 공주에 살아가는 날까지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자가 들고 수입하고 하였는데 공주가 합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또한 로하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사고 갈고 신고 싶고 하였는데 그곳이 소독을 떠난 그날의 하늘에서 불구하 유황이 쫓아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닿은 것이다. 그날 방에 있는 이는 세상의 집 안에 있더라도 그곳을 보내고 내려가 예,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좋은 날이에요. 요즘 어떤 시절입니까? 그 다음에 가을이에요. 어떤 거예요? 좋은 날. 어떤게 알았어요. 이제 bunun kenneth ждем 겨울인지, 겨울인지, 어떤 분이 알았을까요? 반려를 보고 그 누군가 우리에게 뭐 알림을 할 수도 있고 나는 어렸을 때 나무에서 밑들이 떨어지고 조금 춥고 그런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아니면 아리오를 들리는 사람을 보면 아침에 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듣고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아 요즘 좋구나, 요즘 너무 좋구나 그런 내용으로 보고말을 잘 들으셨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라디오에서 쓰는 것처럼 우리에게 뉴스를 많이 준비하라 준비하고 있어라 마지막 날, 사람의 아들을 준비하라 어제 아마 학생들은 1년동안 많이 준비했던 것을 시험 보호라고 많이 고생했고 학생분들만이라 그 학생을 나는 부모님들까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왜 준비를 많이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대학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뭐 한국의 대학은 대가 많죠? 아니, 대학이 많은데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수많은 대학 중에서 그 수많은 대학 중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뭐 서울에 들어가거나 서울에 들어가거나 서울에 들어가거나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거를 들어가기 위해서 1년동안 여러 많은 돈을 써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모님들은 100일 기도, 9일 기도, 42 기도 여러 가지 기도를 해서 다행히 대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에 상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도에 상대가 되어서 하나님 창리받으셔서 주님의 높은 신뢰로 저희가 법을 갖구 모든 이수를 주님께 하시오니 구원의 우여가 되게 하소소 하나님의 기도에 상대가 되어서 아멘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제비시옵니다. 성령의 힘으로의 무를 거룩하게 하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비가 되시옵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가까우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주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아멘을 인사하여 내 옷을 내몹니다. 자녀를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자녀를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든 곳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뵙는 내 피에 차느니 죄를 사하여 두려워하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틀린 피다. 너희는 나를 기록하여 이를 행사여라. 신앙의 신피요. 주님께서 하실 때까지 이 자녀를 보고 이 자녀를 하실 때까지 예정복하소서 하나님의 가소 그리스도의 통화를 나눕니다. 연입합니다.